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네만입니다.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. 안녕하세요. 반면에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나 유럽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. 오 자오 자오 자오. 뭐 유럽에서 좀 유학을 하신 분들이나 여행 오신 분들 또는 저처럼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나 유럽은 이렇게 얼굴을 맞대며 인사하는 풍습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전통?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. 이런 말이 있죠. 한마디로 세 살 때 배웠던 모든 습관이나 이런 교육이 진짜 여든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세 살 때 교육이 중요하고 그만큼 어렸을 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런 이야기인데 이러한 이탈리아 인사는 한국이 어른들을 만나면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전통적이고 뿌리박힌 그런 인사법이에요. 문화 같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뭐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 건 사람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일평생 이렇게 이런 인사를 하고 지내오신 분이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나가는 게 이거죠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인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축구 경기 유로파 리그나 수영, 육상 다양하게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실제로 이 시상식에 동메달, 은메달, 금메달 시상식 할 때 악수하면서 이게 먼저 나가고 올림픽은 이제 전세계적인 거라 좀 덜 하죠. 한국 선수가 금메달 따는데 그 금메달 주는 사람이 이렇게 드밀면은 당황할 수도 있죠. 모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은 악수 정도에서 끝내는데 유럽은 이렇게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.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한국에서 컸을 때 12년 전이죠. 그때 이제 가족하고 밥을 먹는데 찌개가 가운데 있어요. 그럼 이제 가족이 저희가 다섯 명이니까 다 같이 그걸 퍼먹는 거죠. 뭐 가족인데 뭐 어때 하고 막 퍼먹는 거고 실제로 제가 그런 문화를 이탈리아 친구한테 알려주기도 했어요. 우리는 이런 게 있다 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물론 요즘은 덜어먹는다고 하지만 이런 게 없진 않잖아요 우리나라가.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문화가 있었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없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끈끈한 무언가가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한국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발력 있게 잠깐 동안은 이제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하면은 뭐 악수도 안 하고 음식도 덜어먹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게 뭐 진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이제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라 인사를 하지 말라 그러면은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인사가 이거예요. 할머니 안녕하세요. 이런 식으로 윙크 인사를 날리곤 합니다. 그럼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. 어 그럼 내가 유럽 또는 뭐 이탈리아 와서 식당만 가도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? 그냥 안녕 하면 안 되나?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모든 사람한테 그게 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좀 친하고 아니면 뭐 어른을 만난다거나 제가 뭐 동네에 할머니를 만났다 할아버지 만났다 그러면은 어 안녕하세요. 뭐 한국처럼 이렇게 공손히 이것도 괜찮긴 한데 이것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이게 나가는 거죠. 먼저 볼이 먼저 나가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끼리나 뭐 이렇게 그냥 내 친구의 부모님 정도 세대는 그냥 생략해도 되고 그냥 잘 지내셨죠?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위에 이제 조금 더 어른들을 만나면은 이걸 안 해드리면 조금 성운해하실 때가 있더라고. 저만 해도 이 집 살기 이전 집에서 그 저희 집 밑에 집 할머니가 연세가 아흔여섯? 아흔일곱? 그 정도셨는데 가끔 이제 우리 집 밑에 사시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가끔 만나요. 그러면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면 안 돼. 할머니가 나와.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세요. 그 말은 즉슨 이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아 대게 타고 있다가 하고 이게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이게 여기 안에 이게 그런 전통이 있는 거라 이게 지금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된 거죠. 아무튼 유럽을 비롯해서 이탈리아나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걸로 대신하자. 이렇게 하자. 이 얘기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난감한 그런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제가 그 라이브 같은 거 하면서 아니면 뭐 제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보면서 참고한 내용인데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라고 제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죠. 한국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은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고 또 특별 카메오로 어렵게 모신 누나까지 섭여를 해가지고 천천히 제가 이렇게 가족 약간 코미디 가족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솔직히 저희 누나가 뭐 처음 출연한 거 아니냐 난 처음 봤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제 영상 첫 번째에 출연한 게 바로 저희 누나예요. 궁금하시면 제 첫 번째 영상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여러분 오늘은 라이브로 하는 날이네요.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니 오늘은 이 인사로 할게요.